저는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김수호환입니다. 베이스치는 김혁진입니다. 지렁치는 민경수아입니다. 네 저희 다음 들려드릴 노래가 돗담배라는 노래고요. 이 돗담배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돗담배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거짓말할까 함께 널 일어나서 만개에 닿을까 지는 걸 볼 때는 길을 안아가 참을 수가 없는지 하루 속에 함께 있을 거야 알았으면 멀어지겠지 길을 안아가 함께 있을 거야 알았으면 멀어지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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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